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날 인천 연수고래 재검표가 끝나고 난 다음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이 입장문 성격의 글을 SNS에서 올렸습니다. 현장에 직접 참가할 수 없었던 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민경욱 전 의원의 입장문에서 중요한 재검표의 의미 그리고 결과 그리고 수학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대개 대통령 선거전은 한 단위 숫자의 아랫단위에서 결정됩니다. 양 후보 사이에 1%, 3% 이렇게 아주 작은 격차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에 대한 무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의 뜻에 따른 권력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시한 SNS 글은 모두 6가지의 섹션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3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재검표 결과 정일령과 민경욱의 표 차이는 당초 2893표에서 2614표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쉬운 어제 결정에 따르더라도 279표의 오차가 확인된 것으로써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사상 최대 정정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은 임채정과 김용채 사이의 208표였습니다. 제 해설을 따면 이 같은 격차는 어떤 사람은 정직한 표에 의한 격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표의 투입에 의해서 결정된 격차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번에 대한 민경욱 의원의 주장입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프린트로 출력되었어야 될 사전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인쇄됐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검표의 수학물이자 또 이번 재검표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민경욱 전 의원이 SNS 거를 시작하면서 4번에서 제시한 일종의 총평 내지 결론입니다. 당연히 사전투표 용지는 프린트로 출력된 인쇄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바로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결론은 프린트로 출력됐어야 될 사전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인쇄됐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의 해설을 담엔 이번 재검표의 가장 큰 발견 의미를 부여하자면 기표된 사전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인쇄됐다는 강력한 증거물. 사전투표 용지는 현장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함과 함께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된 투표 용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위반됐다는 겁니다. 또한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한두 장이 아니라 대량이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인쇄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쇄된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변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현장 참가인들의 목격한 인쇄된 사전투표지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7가지 정도의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 사전투표 용지에 기표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지가 되죠. 6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불허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사진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진을 찍는 것이 허용됐다면 엄청난 그런 파문이 일었을 것으로 봅니다. 참가인들의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 증거 1번입니다. 줄줄이 사탕이나 로또 복권처럼 서로 붙어있는 수많은 투표 용지들이 발견됐습니다. 머리 부분이 붙은 것도 있고 꼬리 부분이 붙은 것도 있고 옆구리가 붙은 것도 있었고 백길이 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프린트로 출력된 투표 용지는 하나하나가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시하는 증거물 2입니다. 검은색이 아닌 빨강, 파랑, 노랑의 삼은색이 투표 용지의 검은 글씨에서 발견됐습니다. 컴퓨터용 프론트의 검은 잉크가 아닌 인쇄소의 삼은색 웨이저가 사용됐다는 증거입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인쇄 전문가들이나 종이류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그런 안경을 사용하게 되면 검새 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된 것이란 것이죠. 증거 세 번째입니다. 좌우에 여백이 맞지 않는 무수한 사전 투표 용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양쪽 여백 자동 얼라이, 줄맞춤 장치가 있는 프린트가 아닌 인쇄기로 절단되는 과정에서 미시하게 옆으로 밀리며 잘린 투표 용지들이란 증거입니다. 우리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모두 유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저의 해설은 참관하신 분들은 대규모의 투표 용지를 놓고 절단기를 사용해서 절단하는 과정에서 미시한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그렇게 정언합니다. 다시 증거 네 번째입니다. 인쇄 절단기로 잘린 종이의 일부분이 그대로 길게 붙은 채 발견된 충격적인 투표 용지도 있었습니다. 증거 다섯 번째입니다. 인쇄소 절단시에 사용되는 풀이 붙어 있는 투표 용지도 있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인쇄 전문가는 그 풀을 수거해가지고 바로 검증을 해보게 되면 인쇄소에서 사용된 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증거 여섯 번째입니다. 인물 후보를 선택한 투표 용지의 하단 5분의 1 지점에 연두색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겹쳐서 인쇄된 기상천외한 투표 용지가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투표지에 대한 찰령을 결사 저지했습니다. 마지막 증거 일곱 번째입니다. 송도의 한 투표구에서는 선거 관리인 도장이 온통 빨간 원으로 표시된 천녀장의 투표 용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투표장에서 발견되었다면 주민들의 항의로 폐기되었어야 할 투표 용지들이었지만 재판부는 빨간 원 가운데 단 한 글자라도 인식이 가능하면 구제하라는 판정을 함으로써 천녀장 가운데 대부분은 유효로 처리되고 294장만 무효 처리됐을 뿐입니다. 저희 해설은 결국은 인쇄된 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투입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하는 7가지의 점검 우리를 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재건표의 최대의 수확물입니다. 다섯 번째 민경옥 의원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요구를 통해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투표지 이미지 전체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앞으로 감정을 통해서 지난해 4월 15일에 만들어진 디지털 이미지 파일과 동일한 것인지를 대조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1장기 가운데 붉은 원 같은 투표 관리관의 번진 도장 천녀개가 똑같이 발견되는지 보겠습니다. 아수라 백장의 얼굴처럼 위에 5분의 4 부분은 인물 투표지이고 아래 5분의 1 부분은 비대 대표 정당 투표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투표 용지가 과연 4월 15일 날 만들어진 파일에서도 발견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대조작업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대조할 대상 이미지가 원본이냐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재금표의 출발점은 이번에 재금표 대상이 되는 투표지가 과연 4월 15일에 투표지인가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재금표를 한 그 투표지가 4월 5일 날 개표 당시에 있었던 그 투표지인가 이른바 원본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동일성을. 이를 위해서는 4월 15일 날 개표 과정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론 과정에서 피고 측은 선관위 측은 원본을 없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관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가장 완강하게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은 바로 4.15 과정에서 만들어진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6월 28일 재금표 과정에서 만들어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상호대조라는 것은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 대법관이 이미지 상호대조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완강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상호대조가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죠. 상호대조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봅니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의 7가지 그런 점검을 제출에 대해서 제 총평을 한번 정리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총평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첫 번째는 대량의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가 투입됐다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4.15 총선과 별도로 공공선거에 대한 의혹이 4.15 선거 이후에 불같이 타오르게 되자 법원 전거 보전 이전까지 급히 어떤 작업을 수행하였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피고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이때 생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 투입된 표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불과 몇 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정언합니다. 원본을 삭제했기 때문에 원본을 확인할 수 없다고 피고 측은 주장합니다. 사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가장 중요한 소송의 공문서를 피고 측이 삭제해버렸다면 이 자체가 바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인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이미 되었음을 새삼 한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민경욱 전 의원의 입장문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더 이상 국민이 스스로 권력을 선택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금으로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지만 이번 재금표가 재금표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런 국가적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금표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철도철미한 선거 무결성에 대한 그런 진단과 해결책이 나와야 이 나라가 온전하게 주권재민의 국가로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